1. 베를린 어떡해 친구 그럼 구하러 베를린 친구 3. 베를린 엄마 머리 묶어줄게 4. 베를린 엄마 엄마 눈이 너무 당겨 4. 베를린 5. 베를린 어디야? 아니? 튕긴거야? 헉? 헉? 들어오는 중? 헉? 총구가 내려갔어 헉! 움직여 헉! 아 튕겼다 들어갔나봐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 얘가 더 놀라겠지 이 집에 칠탄이 있을까? 힘이 털려있다. 사람도 있어. 짜잔. 왔어, 차. 제세동계 다 가지고 있네. 탈하나, 빨리. 나도 가지고 있지, 롱. 나도 가지고 있지, 롱. 차로 밀어버려? 나 자기 총 있는데 체크하는 거지? 총 먹는다. 기회가 있다 생각하겠지? 기회가 있다 생각하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아까 총을 먹었으니까 총을 더 먹어야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장전장전. 아, 너무 즐겁다. 이 맛에, 이 맛에 배그를 못 끊지. 이 맛에, 이 맛에 배그 못 참지. 아, 얘도 차부터 관주러 간다. 아, 쟤가 더 빨라니, 젠장아. 젠장. 싸울 수밖에 없는 운영이야. 쟤가 어디 갔냐? 걸렸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에, 길렀아. 존경할 수 없지. raft1. 필요없는 시간 100%를 많으니, 어떡해 친구 그럼! 구하러 온 베를리 친구! 다리만 한대!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좋은데 가십시오. 나도 마음이 아파. 나 원래 네가 차를 안 가져갔으면 됐잖아. 네가 차를 안 가져갔으면 내가 이 차 타고 가 쓸 거 아니야. 내가 차 타고 가서 네 친구들 다 죽은 거야. 이 바보야. 가자! 내 앞에 있다. 뭐 재미있게 잡을 거 없나. 나 이불로 안 쓰고 있는 거 알아? 아 나 저기 있는 거 짝대기 먹고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직. 얘 개피 아니야?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죽겠다. 아 안 돼. 아 잠시만 죽을 거야. 나 저거 밑에? 저거 뭐지? 던져가지고 잡고 싶어가지고. 얘 완전 개피일 텐데 그치? 왜 안 죽지? 어? 으아악!! 아아아아악 으흐흐흫 흐흫 으흐흐흑 으흐흐흑 아! 두껍다 막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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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진짜 운이 없다. 괜찮냐고? 예시점으로 한번 보자. 잠깐만. 너무 빨라서 보지도 못했어. 어차피 이렇게 정확하게 샀지? 발소리 들리... 어, 문소리가 들렸어. 뒤로 도는 순간... 이게 바로 면상궁! 이게 바로 면상궁! 해가지고... 어, 그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